전세 사기라든지 문서가 오가기 때문에 생기는 범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사라지게 될까요? 당연히 그거는 포함하는 이야기죠. 보통 그거는 실제로 모든 사항들을 관련되는 임차권도 토큰하잖아요. 그 기록들을 어딘가에 다 올리게 한다면 훨씬 더 투명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 중국은 어떻게 보면 AI에 관해서는 좀 관대한 것 같고 그리고 오히려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엄청 규제하고 통제하고 금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런 가치관의 차이가 드러나서 그런 것 같은데 어떤가요? 지금 AI의 발전 및 전개 양상을 보면 AI는 많은 회사들이 원래 자기의 비즈니스에 도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게 기초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고 싶어 하지만 글로벌을 보면 이미 챗GPT 포함해서 빅플레이어들이 이미 선도를 하는 모습이 확하잖아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이게 더 많은 사람들이 협업을 해서 한다기보다도 결국에 가장 앞선 기술이 시장 전체를 장악할 가능성이 사실 있는 거죠. 그건 약간 탈중화하고 완전히 다른 방향인데 그런데 블록체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드들을 전제로 한 탈중화된 기술이고 그 노드들이 각자의 자기의 역할, 자기 결정권이 사실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통제된 사회에서는 인공지능은 어떻게 보면 어떤 방향을 위해서 뭔가 좀 장악하고 통제하는 데 상당히 결합되기가 좋은 거고 블록체인은 그것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한테 더 많은 선택권과 자유를 주는 쪽이 더 가까운 거죠. 그래서 전자는 인공지능은 그거를 좀 활용하겠다는 그게 국가든 아니면 어떤 개인이든 집단이든 거기에 훨씬 더 용이한 부분이 있고 블록체인은 이 자체가 많은 사람들의 어떤 주체성, 많은 사람들의 탈중화된 어떤 기록 보관 방식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대개 통제를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완전히 정치체계나 사회체계에 굉장히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실제로 방향은 그런 방향으로 속도는 아직 단정할 수 없지만 흘러갈 테니까 그래서 중국 같은 나라는 블록체인이 주는 부분들은 그런 함의들이 있기 때문에 국가 입장에서 조심스러워하는 거고 다만 중국이 예외적으로 CBDC, 유아나를 디지털 화폐로 하는 이유는 그 기록의 투명성이죠. 이 디지털 화폐로 발행된 것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정확하게 볼 수 있으니까 그건 사실은 통제하고 너무너무 결합하기 좋으니까 그 점을 주로 많이 봐서 가장 먼저 그건 하게 하고 그 대신에 채굴이라든지 그레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확산되는 걸 좀 꺼려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아까 뉴발하라리 말씀도 해주시고 챗GPT 얘기도 저희가 계속 했는데 챗GPT의 샘올트머니 월드코인을 출시하게 된 이유도 그런 인간의 AI가 뺏게 될 인간의 뭔가 그런 기본적인 일자리라든지 그런 것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기본소득을 좀 보장하기 위해서 월드코인을 출시를 했다 발행을 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물론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 측면에서는 너무나도 좀 필요한 부분이고 공감이 되는 얘기기는 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또 한국에서도 그렇고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아직은 너무 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런 기본소득 측면은 어떻게 보세요? 원래 인공지능 샘올트만에서 월드코인에서 말하는 기본소득 이전에 유럽에서 기본소득 논의가 있어 왔고 그다음에 한국에서도 사실 있었는데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그다음에 샘올트만이 말하는 월드코인이 주는 기본소득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전자는 어떻게 보면 기존 구조하에서의 어떤 소득이 없거나 자력으로 생활이 어려운 그런 사람들의 보완책으로 이야기했다면 월드코인이 말하는 기본소득은 이게 인공지능이 훨씬 더 많이 발전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 상황을 염두에 뒀을 때 사람들은 할 일도 없어지고 그다음에 사람으로서의 어떤 기본적인 수준을 못 누릴 거라는 그 우려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그런 전제나 배경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은 원래 오픈 AI 자체가 작년에 어떤 내부 지배구조의 어떤 내용을 겪었고 결국은 샘올트만이 다시 그 부분을 주소권을 갖는 걸로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인공지능을 이제 발전시켜서 그걸 우리가 이익을 얻는 부분도 있지만 인공지능이 지금 그대로 아무런 통제나 방향성이 없으면 이게 인간하고 관계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그런 우려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걸 집단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사실은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적절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게 지나치게 사람들의 어떤 방식이나 아니면 사회제도를 왜곡하거나 아니면 뭐 인간에 대해서 약간 위협적인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제도화를 같이 고민하는 게 문제가 아닐까 사실은 그러고 나서 진짜 어떤 인간이 인공지능을 때문에 너무 많은 어떤 자기 일자리든지 자리를 지위를 잃기 때문에 뭔가 보완해야 된다면 그때 이제 해야 되는 거지 지금은 그런 과정을 다 건너뛰어서 인공지능 이후에 월드콤이만 한 거는 지금으로서는 빠르지 않나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책에 보면 동남아에서는 이 블록체인 기반 크립토 기반으로 한 게임인가요 그걸 기반으로 개발도상 국가라든지 좀 그런 청소년들이 돈을 벌고 있다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혹시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그 용어를 플레이 투 언이라 그러죠 게임을 하다 보면 돈을 번다라는 의미죠 그런데 이제 그게 추후에는 런 투 언 스타디 투 언 여러 가지를 다 붙일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어떤 온라인 상에서 또는 오프라인 상에서 앱하고 연동된 오프라인 상에서의 어떤 행위를 하다 보면 그게 보상으로서 어떤 토큰을 받는다 그런 그 토큰은 금전적인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그거를 거래소 등에서 팔면 돈을 번다 이런 개념인데 그거를 시 인피니티라는 그 게임에서 처음 도입이 된 거죠 그래서 그게 약간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고 특히 이제 그게 동남아에서 베트남 필리핀 뭐 이런 태국 이런 데서 이제 곽강을 받은 이유는 이 스테이블 코인 유에스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하고 길합이 되면서 동남아 청소년들이 원래 재미로 게임을 했다면 이 게임을 하다 보니까 게임을 어느 정도 수준 이상까지 도달을 하면 보상으로 어떤 지피니티 같은 그 토큰을 이제 받으면 그 토큰을 거래소에서 당연히 팔 수 있고 그 다음에 거래소에서 자국의 통화로 살 수 있느냐 없냐는 나라마다 거래소마다 좀 다르거든요 그런데 보통 그 다음에 usdt 테더 이런 것들이 많이 같이 상장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거하고 바꾸게 되면 결국 달러 가치를 이 사람들이 취득하게 되는 거니까 그 외환이 그렇게 넉넉지 않고 그런 나라에서는 달러 구하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대까지 엄청나게 많이 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그게 아주 폭발적인 인기가 됐었고요 그런데 지금 그런 이런 데가 문제가 뭐냐 하면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토큰의 발행량에 대한 어떤 제한량 비트코인 같이 그런 걸 안 두다 보니까 계속해서 발행되다 보니까 그 가격 자체가 이렇게 안정적인 걸 유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약간 그런 것들 좀 선로하거나 좀 그런 어떤 문제에 직면해 있는데 끊임없이 게임이라는 게 지금 특히 지금 젊은 세대들한테 끊임없이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욕구들을 충족시켜주는 하나의 수단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노력들이나 그런 개발들은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플레이 투 원이라는 개념은 어떤 형태로든 계속해서 게임과 결합이 돼서 사람한테 다가오는 그런 하나의 어떤 중요한 테마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이 엑시 인피니티 설명을 하면서 P2E 개념을 설명해 주셨는데 사실 블록체인이나 크립토 생태계가 용어 개념 이런 것들이 너무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중에 제일 어려운 것 중 하나가 STO 증권형 토큰이죠 이게 제일 어려운데 이 말 자체가 약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실 지금 리플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해보면 증권이냐 토큰이냐 가지고 싸움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 와중에 증권형 토큰이라고 하니까 좀 어렵더라고요 이게 좀 어떤 개념인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조금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블록체인에 새로운 현상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대상을 두고 다른 용어를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같은 용어를 두고 다른 의미를 전달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혼란이 되게 많다는 거죠 그게 특히 영어 단어와 또 그게 자국의 언어로 번역되면서 한국에서는 한국의 언어로 번역되면서 또 혼선이 있는데 일단 우리가 주로 법령상의 용어를 가상자산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자산이라고 하는 순간 그건 어떤 법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자산의 가치가 있다는 또 다른 성격을 부여한 용어가 되는 거고요 그럼 원래 그 자체는 무엇인가 그 자체를 부르는 말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마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산의 종류로 치면 부동산 자산 예금 자산 현금 자산 주식 자산 다 있을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 자산을 붙인 게 원래 그 대상의 명칭은 아닌 것처럼 그다음에 개인도 예를 들어서 박종백이라고 하면 그 저 자체를 부르는 그 주체 자체에 대한 거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직업은 변호사고 집에 가면 아버지고 아들이고 그렇게 부르기 많잖아요 과장님 뭐 이렇게 부르는데 사실은 그거는 또 다른 측면에서의 그 사람의 타이틀인데 가상자산이 그 자체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 그 자체를 뭐라고 불려야 되는지 해서 그건 토큰이라고 부르는 게 맞다 제 책에서도 그렇게 말을 하고 가장 법령적인 거죠 그 토큰은 그럼 뭐냐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어떤 정보를 저장을 하고 분산해서 저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가 사실 다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그게 가장 법령적이고 포괄적인 용어가 토큰이라고 한다면 그 토큰에는 종류가 많다는 거죠 그게 어떤 정보를 담느냐에 따라서 보통 그래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그전에 완전히 없던 개념이잖아요 정보를 분산 저장하는 최초의 것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크립토 네이티브 디지털 네이티브인 거예요 현실에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저장하는 거고 그래서 크립토 네이티브 토큰이라고 부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까 정권형 토큰이라고 말씀하신 거는 원래 우리가 정권은 있었잖아요 부동산도 있었잖아요 그거하고 연계된 토큰들이 그거에 기초한 토큰들은 그럼 다시 정권형 토큰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고 실물자산 토큰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그거에 요새 통틀어서 리얼 월드에서의 토큰이라고 부르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한켠에는 그냥 여러 대의 컴퓨터에서 분산 저장하는 그 자체 그거는 현실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냥 기록의 방식에서 주는 새로운 거고 이거는 원래 자산하고 연계된 토큰이라서 크게는 그렇게 대별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중에 실물하고 연계된 현실하고 연계된 것 중에 원래 정권하고 연계된 거는 정권형 토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이 말씀해 주셨는데 용어가 통일이 안 돼서 용어를 너무 많이 써서 그것부터 통일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그 책에서도 그렇고 국회 행사 때도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가상자산, 디지털 자산, 암호화폐 부르는 명칭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통일이 필요하다 이 부분이 굉장히 저도 공감이 갔는데 그럼 변호사님은 어떻게 좀 통일이 되는 게 맞다고 보세요? 어떤 용어로? 제가 이제 속해 있는 로펌에서 제가 주도해서 정부 부처하고 과학기술부하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용력을 받아서 거기에서 기술적 관점에서 가장 충립적이고 포괄적인 용어정의부터 자질을 좀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법이라는 거는 아시다시피 국회를 통과해야 되긴 하는데 어쨌든 거기의 방향성하고도 같은 건데 저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새로 발견하게 된 새로 또 만들게 된 블록체인 기반의 그런 데이터 세트 그거는 그냥 그 자체로 부르는 용어가 필요하다 그거는 저는 토큰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사실 그거를 코인과 토큰 구분 이런 이야기가 사실 있었는데 그거는 약간 그렇게 막 이론적으로 또 학문적으로 어떤 그 구분을 은밀하게 해야 될 그런 건 사실 없었고요 다만 이제 간행적으로 예를 들어서 메인넷에서 그냥 발행되는 그 자체는 코인이고 또 그 다음에 앱에서 디지털 디센트라이즈드 앱에서 발행되는 토큰이다 이런 구분도 한동안 했었는데 지금은 더 그런 말은 별로 없는 것 같고 어쨌든 가장 법령적이고 포괄적인 건 토큰이라고 저는 부르는 게 제일 좋겠다는 거고 물론 그러면 왜 영어를 우리가 쓰느냐 그런 한국의 어떤 제도적인 용어로 뭐 그럴 수 있는데 한국말로 쓰면 그게 사실 증표라고 할 수 있거든 근데 이미 업계나 글로벌리 증표를 과연 우리가 실질적으로 쓰게 될까 뭐 할 때도 그렇잖아 시큐리티 토큰 이미 그건 많이 들어와 있는 용어잖아요 nft도 마찬가지 non-fundible token 이미 토큰은 그렇게 다 쓰고 있는데 이걸 다시 그 포괄적인 용어를 증표라는 한국어로 써야 되는 게 과연 현실적일까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미 통용되고 있는 용어가 있어요 토큰을 쓰고요 그다음에 그 토큰 중에서 아까 말한 대로 다양한 구분이 유행이 있을지 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뭐 정권용 토큰이다 이거는 대체불가 토큰이다 뭐 이렇게 그다음에 스테이블 코인만 이제 코인을 처음부터 붙인 말인데 사실은 그것도 화폐를 어떤 방식으로 토큰화하는 거죠 cbdc도 사실은 화폐를 토큰화하는 거고 그래서 그 다양한 성격에 따른 부분은 그 토큰을 붙여서 그렇게 용어를 만들어 가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법에서 그러면 뭐 가상 우리나라 법은 가상자산의 말을 많이 쓰는데 뭐 가상자산 또는 EU나 일본은 암호자산의 말을 쓰고 미국은 아직 연방 차원에서의 어떤 통일된 그런 포괄적인 법은 사실 없지만은 디지털 자산을 많이 써요 그거는 그에 따라서 이제 토큰인데 이게 그런 어떤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거래 가능한 자산으로 성격이 있을 때는 각 법에서 약간 뭐 선택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그거는 불허는 어떤 구분 기준이나 관점이 다르다는 걸 확실히 이해를 해야 혼란이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STO 얘기로 돌아와서 STO는 그러면은 어떤 좀 문제점이 있고 혹은 앞으로 어떤 미래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그 STO는 초기에는 그러니까 크립토 네이티브 토큰이 현실의 그 무엇하고 연결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내재적 가치가 없다 소위 말해서 결국 거품이 꺼질 거다 단순 수요 공급에 의해서 수요가 없어지면서 꺼질 거라 그렇게 예측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블록체인의 어떤 토큰 방식을 그럼 원래 기존의 정권을 이걸로 하면은 그거는 원래 가치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출발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보면은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취득하고 거래하는 그런 다양한 정권들이 굉장히 많은 중계자들 인터미디어라고 그러죠 인터미디어들이 너무 많은 걸 거쳐서 우리는 사실 그걸 취득하고 거래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정권을 취득한다는 것은 정권회사 계좌를 개설하고 거기에 다시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고 그다음에 뒤에 모든 큰 기록은 외탁원회사하고 이런 것들이 다 게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토크나 한 정권은 그런 어떤 중간 과정을 굉장히 절약할 수 있는 없앨 수 있다 그 말은 빠르게 거래를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고 수수료도 굉장히 저렴하고 그다음에 어떤 많은 이제 기록에 관여하는 많은 주체들이 중간에 뭐가 잘못되면은 한 번씩 사고가 나잖아요 거래소가 문제가 있고 정권회사가 문제가 있을 때 그런데 블록체인의 기록은 굉장히 모두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투명한 기록이기 때문에 또 쉽게 고칠 수 없기 때문에 훨씬 더 사고로부터 대비가 된다 그다음에 직접 우리가 뭔가 정권의 소유자로서 정권의 소지자로서 권리행사도 주주총에 무슨 통지를 할 때도 지금은 외탁원이나 정권회사를 통해서 은행들을 통해서 막 엄청난 서류를 계속 보내오잖아요 만약에 그게 토큰화 되면 그런 필요 없이 앱으로 다 통지하고 의사결정할 수도 있는 그런 굉장히 많은 장점들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러면 토큰으로 형태를 바꾸자 이런 것들이 계속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대형 금융사들이 기존의 정권들 주로는 펀더의 수익증권 지분 같은 걸 토큰화 이미 많이 하고 더 나아가서 회사체도 토큰화하고 있고 일부 토큰화 이런 것들이 계속 현상이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성은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미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방향을 계속 나가지 않을까 생각듭니다 그러면 이렇게 산업이 커지고 많은 것들이 토큰화 되면 저희 이런 전세사기라든지 문서가 오가기 때문에 생기는 범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사라지게 될까요 당연히 그거는 포함하는 이야기죠 보통 그거는 중간에 누군가가 악의적인 행위가 게재되기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원래 제도는 그런 선의의 당사자들이 자기가 해야 될 어떤 의무를 함으로써 결국 완결되는 건데 보통 거기에 악의가 게재가 되면 물론 단순한 착오나 실수로서 뭔가 생겨지지만 그것보다는 그런 악의나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런 거래에 문제를 일으키는데 토큰화가 되면 자산이 모든 자산의 그 존재 방식이 블록체인 기반 토큰으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래 방식도 토큰을 어떤 지갑에서 다른 지갑으로 옮기는 그 절차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지갑들은 이제 퍼블릭키와 프라이빗키의 비대칭 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그 자체가 이미 검증이 된 어떤 안전한 방식이 되다 보니까 자산의 존재 방식도 통일하는 거고 자산의 거래 방식도 통일되고 그게 아까 말한 그런 빠르고 값싸고 사고 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악의들이 또 중간에 도발적인 요소들이 게재될 게 훨씬 줄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부분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유통에서 직거래하는 느낌으로 바뀌는 거죠 그렇죠. p2p 거래가 훨씬 더 쉬워지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보통 그런 전세 사기 이런 것도 실제로 모든 사항들을 관련되는 권리들 예를 들어서 저당거래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실제 살고 있는 임차인 새로 계약하는 임차인들이 덜 알려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토큰화가 되면 부동산 소유금도 토큰화 되지만 저당금도 토큰화 되고 임차금도 토큰화 되잖아요 그 기록들을 어딘가에 다 올리게 한다면 훨씬 더 투명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체크가 간이해질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네. 그리고 또 이 크립토 얘기를 하면은 CBDC의 개념도 있는데요 이게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인 건데 최근에 이 아고라 프로젝트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들어보셨나요? 네. 이게 올 연말에 CBDC를 통해서 뭐 하나로마트라든지 편의점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시범 운영하겠다 이런 건데 사실 디지털 화폐지만 CBDC는 탈중앙성하고는 좀 거리가 멀잖아요 그래서 미국도 CBDC는 아직 그렇게 오픈되어 있지도 않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에서나 통제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나라 입장은 좀 어떤가요? 네. 화폐의 토큰 안은...